전세계 인공지능 업계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챗GPT를 만든 오픈AI의 창업자 샘올트먼이 마이크로소프트 행을 선택하면서 인공지능 업계의 대격변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AI 산업의 혁신을 가져온 오픈AI의 인력들이 대거 이동하면서 업계 전반의 지각변동이 시작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 소식 박찬휘 기자입니다. 챗GPT의 창시자 샘올트먼 전 오픈AI CEO를 영입했다는 소식에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사티아 나델라 마이크로소프트 CEO는 샘올트먼 뿐 아니라 오픈AI 공동 설립자인 그렉 브로먼도 영입했다며 두 사람이 자사 AI 연구팀의 책임자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월가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이번 영입이 AI 시장의 판도를 바꿀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경제 전문 매체 배런스는 알트먼의 영입으로 마이크로소프트가 AI 소프트웨어 시장에서 알파벳, 아마존과의 경쟁에서 우위에 올랐다고 전했습니다. 클라우드 AI 시장에서 마이크로소프트, 애저의 점유율은 아마존 웹서비스에 밀리고 있지만 순위가 역전될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알트먼이 해임 직전 엔비디아 제품과 경쟁할 수 있는 AI TPU 개발 스타트업을 설립하려고 했던 만큼 마이크로소프트의 하드웨어 부문 역량 강화도 기대됩니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선 알트먼이 오픈AI로 다시 복귀할 것이란 관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오픈AI 임직원 770명 중 90%가 알트먼의 CEO 복귀를 요구하는 탄원서에 서명하는 등 오픈AI 내부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기 때문입니다. 알트먼 본인도 마이크로소프트로의 이직을 보류하고 있다고 밝혔고 사티아 나델라 CEO 역시 오픈AI 직원은 양사 어디에서 일하든 상관없다고 말해 알트먼의 복귀 가능성에 힘을 실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해 블룸버그 통신은 나델라 CEO의 발언으로 마이크로소프트와 오픈AI와의 관계가 견고하다는 것이 재확인됐다며 알트먼이 오픈AI로 돌아가더라도 마이크로소프트의 AI 사업에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한국경제TV 박찬휘입니다.